남자나 우리 눈에 꼬집 30대 향해서 걸어가는 손님인데 며칠만 지나면 손님 많이 보니 남자는 30부터 뭘 걱정해 하던대로 밀어붙여 니가 나이 먹는다고 뭐 달라지겠냐 이렇게 태어났을 인정하고 기록 남자나 내 삶을 숨지고 다시 가 뭘 할지 모른다면 넌 꼬리는 거 맞을까 정해진 대로 뭔가 정해져 각자 가는 길은 달러 늦었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부터 달려 나도 쎈 빠지게 뒤태니까 같이 달려 절대 꼽히지 마 날 따오게 우리들의 염종이면 조금 보내기도 살려 날치 내리봐 날치 날치 내리봐 날치 내리봐 날치 내리봐 날치 날치 내리봐 날치 내리봐 날치 날치 내리봐 날치 날치 내리봐 날치 내리봐 날치 내리봐 날치enen